이제 and 연산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. and 연산자는 이렇게 a, n% 두 개, b 형식으로 사용합니다. and 연산자는 두 값이 모두 참일 때 참입니다. 이제 소스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. 프린트 앱으로 1 and 1, 1 and 0, 0 and 1, 0 and 0, 그리고 2 and 3의 결과를 출력해 봅니다. Ctrl 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1, 0, 0, 0, 1이 출력됩니다. and 연산자는 이렇게 m% 기호를 두 개 붙여서 사용합니다. m% 기호를 하나만 사용하면 and 비트 연산자가 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. 비트 연산자는 unit23 비트 연산자 사용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 and 연산자는 두 값이 모두 참이라야 결과가 참이 나옵니다. 그래서 1 and 1만 참이고 나머지는 모두 거짓입니다. 그리고 시연에서는 0이 아닌 모든 값이 참이니까 2 and 3도 참이고 결과는 1이 출력됩니다. 이 논리 연산에서 중요한 부분이 단락평가입니다. 단락평가는 첫 번째 값만으로도 결과가 확실할 때 두 번째 값은 확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and 연산자는 두 값이 모두 참이라야 참이니까 첫 번째 값이 거짓이면 두 번째 값은 확인하지 않고 바로 거짓으로 결정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